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안녕 친구들!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는 뽀로로와 가요의 알쏭달쏭 내 노래를 맞춰봐! 시간이야! 첫 번째 퀴즈! 뽀로로가 부르는 노래를 잘 듣고 아픈 친구가 무엇을 먹었는지 맞춰보는 거야! 아야 정비소에 데려가요 침대 눕혀서 치료해요 식을 먹여요 뿅뿅뿅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아야! 아픈 친구에게 무엇을 먹였을까? 먹으면 곧 다 낳는 건 무엇일까? 한 번 더 불러보면 알 것 같아 그래! 한 번 더 듣고 생각해보자 아야 정비소에 데려가요 침대 눕혀서 치료해요 끌 먹여요 뿅뿅뿅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첫 번째 퀴즈! 아픈 친구가 무엇을 먹었을까? 1번 콜라 2번 초콜릿 3번 약 정답은 3 2 1 정답은 바로 3번 약을 먹었어 아픈 친구가 약을 먹어서 금방 나을 거야 맞아! 우리 같이 진찰송 부르면서 아픈 친구를 치료해 주자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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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피일리가 아야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빨리요 하나 누나 빨리빨리 달려와요 주사약을 도와줘요 콕콕콕 아야 정비소에 데려가요 침대에 눕혀서 치료해요 약을 먹여요 뿅뿅뿅 이제 곧 다 나을 거야 짝짝짝 중장비 포커가 아야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빨리요 하나 누나 빨리빨리 달려와요 주사약을 도와줘요 콕콕콕 아야 정비소에 데려가요 침대에 눕혀서 치료해요 약을 먹여요 뿅뿅뿅 이제 곧 다 나을 거야 짝짝짝 고마워요 하나 누나 두 번째 퀴즈 뽀로로가 부르는 노래를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봐 뽀로로 손가락 뽀로로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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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노래의 제목은 뭘까 내 손가락 어디 있지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다 한 번만 더 불러보자 좋아 뽀로로 손가락 뽀로로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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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두 번째 퀴즈 뽀로로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 1번 머리카락 가족 2번 손가락 가족 3번 발가락 가족 정답은 3 2 1 정답은 바로 2번 손가락 가족 우리 같이 어떤 손가락이 있는지 노래 불러보자 그래 다 같이 부르자 뽀로로 친구들 꼭꼭 숨어라 함께 찾아봐요 뽀로로 손가락 뽀로로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구롱 손가락 구롱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룹 루피 손가락 루피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루피 손가락 루피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배티 손가락 배티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다 찾았다 다시 한번 뽀로로 손가락 뽀로로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롱 손가락 그롱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롱 에디 손가락 에디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루피 손가락 루피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배티 손가락 배티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또 만나요! 가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었지! 응! 퀴즈도 풀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재미있었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